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제가 한달동안 개인사정때문에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되게 오랜시간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바로 포켓몬고 플러스 나눔 이벤트 영상입니다 1월 24일에 포켓몬고가 국내에서도 이제 실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작년에 올라왔던 모사지의 포켓몬고 플러스 개봉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월 말에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했던 포켓몬고 플러스지만 제가 또 한동안 촬영을 못했고 해서 2월에 첫번째 영상으로 포켓몬고 플러스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기존에 저희 모사지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와 참여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모사지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벤트 영상의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한가지 팁이 있다면 저희가 오늘 월요일 2월 13일부터 14일, 15일, 3일 동안 포켓몬고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이벤트 영상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리는 포켓몬고 관련된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신다면 추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 영상에만 댓글을 다신 분은 하나의 추첨 카드를 받으시게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올리신 모든 영상에 댓글을 다시게 되는 분은 그분에 비해서 3개의 추첨 카드를 받게 되시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3배 정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는 포켓몬고를 가지고 레어한 포켓몬을 잡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어서 그 영상에 올라오면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대상으로 포함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포켓몬고 플러스 두 분께 드리는 건 아마 다음 주 20일이나 21일경쯤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생방송으로 추첨식을 진행하거나 사정이 안 될 경우에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당첨자 발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일정은 모두 맞춰졌기 때문에 또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요 그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 밑에 저희가 설명으로 간략하게 적어놨으니까 그 이벤트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 보시면 어떻게 이벤트를 참여하면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켓몬고 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모사지 포켓몬고 개봉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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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